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부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추가됩니다. 더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과 듣고 싶어요. 2314님 사무실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우리 큰언니 진숙언니 만삭의 몸이 끌고 출근하는 시은씨 막내로 굳은 일 열심히 하는 은지씨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. 우리 여직원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. 한293님 홍진영의 엄지척을 신청해 주셨습니다. 군산의 동백꽃 혜진이에요. 항상 행복을 나눠주는 착한 친구가 있어요. 어느새 힘 빠질 때 긍정에너지를 달려면 금세 전달해 주네요. 720님